안녕하세요. 오제이룸의 제이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여름옷을 꺼내려고 옷장정리를 한 번 했거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안 입는 셔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남자친구 셔츠로 새로운 옷을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번 시도해봤습니다. 패턴도 필요 없고 그냥 셔츠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아빠 셔츠 혹은 안 입는 큰 셔츠들을 준비해서 같이 리폼해봐요. 자 오늘도 제이와 함께 DIY 셔츠 리폼 같이 해볼까요? 제가 준비한 셔츠는 남자친구가 10년 전 학생 때 입었던 슬림빛 남자 셔츠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만들 셔츠는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주머니를 먼저 제거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전에 어떤 쪽으로 옷을 만들지 투표를 했었는데요. 팔로워분들이 안쪽 면을 선택해주셔서 결과에 따라 시도해봤습니다. 소매를 완성선에 따라 잘라주세요. 그리고 소매산을 기준으로 두고 원하는 길이로 잘라주세요. 저는 30cm로 정했습니다. 이번엔 옆선을 완성선에 맞춰 잘라주세요. 새롭게 소매를 만들기 전 구겨진 소매를 다려서 먼저 정리해주세요. 본인의 가슴둘레 사이즈에 맞춰서 제도를 해주세요. 저는 주머니 위치를 살짝 피하기 위해 약간 아래쪽에서 시작했어요. 단춧구멍을 중심으로 두고 직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5cm를 내려 가슴둘레를 그려줍니다. 다음으로 암홀선을 이어주세요. 총 기장은 맨 윗선에서 35cm로 정했습니다.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기장이에요. 가슴둘레에서 아래까지 사각형으로 그려줍니다. 제도 후엔 시접을 주고 잘라야 하는데요. 몸판 암홀과 엽선은 1cm, 윗단과 윗단은 2cm, 소매 시접은 1cm로 주고 잘랐습니다. 솜시접을 주고 잘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몸판 윗단을 두 번 접어 봉제해주세요. 이번엔 몸판의 암홀을 오버로크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소매산도 오버로크 쳐주세요. 소매산에 고무줄을 넣어주기 위해 1.5cm 시접을 접어주고 봉제합니다. 소매 밑단 시접도 1cm를 접은 후 옆선과 밑단을 오버로크 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mm 고무줄에 5핀을 연결 후 소매산에 넣어줍니다. 고무줄 길이는 암홀둘레 나누기 1.5cm 플러스 시접량 2cm를 했습니다. 한쪽 고무줄이 빠지기 전에 고무줄을 옆선에 먼저 봉제해주세요. 나머지 고무줄도 빼내고 마찬가지로 봉제합니다. 잘라놓은 몸판과 소매를 핀으로 고정 후 암홀을 봉제합니다. 뱀팅 1.5cm 양파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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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소매와 몸판의 옆선을 한 번에 봉제할 건데요. 이때 암홀의 시접을 반으로 먼저 가른 후 봉제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몸판 밑단을 오버룩으로 정리합니다. 몸판 밑단 시접 2cm를 접은 후 몸판과 소매의 밑단을 봉제해 마무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셔츠의 안쪽 원단을 썼기 때문에 단추를 다시 달아주었어요. 편하게 입으실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널널한 느낌의 셔츠예요. 널널한 것보다 허리 라인을 강조한 셔츠가 좋으신 분들은 이때 다트를 만들어 봉제해주세요. 먼저 허리 쪽에 앞뒤 남는 분량을 핀으로 잡아주세요. 저는 분량을 재보니까 5cm 정도가 나왔어요. 이제 다트를 그려볼 건데요. 5cm 분량의 다트를 앞판 쪽에 3cm, 뒷판 쪽에 2cm로 나눠서 그릴 거예요. 앞판을 2등분한 위치에 직선을 그려주시고 밑단에서 3cm 떨어진 후 18cm 길이의 다트를 그렸어요. 다트의 반을 표시하고 양옆으로 각각 1.5cm씩 나가 표시 후 다이아몬드 모양의 다트를 그려주세요. 뒷판은 3등분한 위치에 앞판처럼 밑단에서 3cm 떨어진 후 18cm의 길을 표시 후 양옆으로 1cm씩 나가 다트를 그려준 후 봉제합니다. 다트를 봉제할 땐 밑실과 밑실을 길게 빼는 후 봉제하고 마무리할 때도 되돌아 박지 않고 실을 길게 빼준 후 매듭을 지어 마무리해주세요. 되돌아 박는 것보다 매듭 지어 마무리하면 다트 끝이 더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셔츠 리포밍이 끝이 났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DIY로 만나요. 안녕! 제가 이번에 사용한 옷은 되게 굉장히 핏핏한 슬림핏한 남자 셔츠였는데 그래서 소매산이 좀 많이 높았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셔츠만의 색대로 나오겠지 하고 해서 그냥 만들었더니 이렇게 완전 소매산이 제대로 파워숄더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 셔츠 나름대로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도 충분히 새로운 셔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